도락물을 끓여다가 데펴서 온천술하고 거짓말을 쳤습니다. 폐건물이 늘어나자 급기야 백골시신까지 나왔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온 곳은 울산시 울주군 등억 온천단지입니다. 여기 엄청난 대규모 온천시설이 많이 들어서 있는 그런 옛날에는 상당히 유명했던 곳입니다. 여기 온천장 면적이 21만평입니다. 국내에서 제일 큰 온천단지고 웬만한 골프장 한개정도 되는 대단히 온천단지입니다. 온천단지 주차장 바로 앞에 있는 스파랜드인데 이건 참 어린이들을 위해서 지은건지 상당히 디즈니랜드같은 그런 디자인으로 만들어놨는데 여기 인터넷에 한번 검색을 해봤거든요. 이 스파랜드가 개장을 했으면 손님들이 블로그라든지 이런데 뭔가 사진이나 올라온게 있는데 전혀 올라온게 하나도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개업도 못하고 바로 폐업을 한 것 같습니다. 건물도 이렇게 보시면 오래된 낡은 건물이 아닙니다. 지은지 그렇게 오래 안된 것 같이 보이는데 지금 계단 입구에는 뭐 이끼하고 풀이 막 자라 있습니다. 출입구는 지금 잠겨져 있습니다. 잠겨져 있는데 야 저기 유치권 해가지고 붙여놓은게 어마어마하게 많이 붙어있네요. 폐건물에 대부분 가보면은 이렇게 유치권 설정 해가지고 현장에서 막 지키고 있는 분도 있고 야 참 우리나라가 완전 유치권 공화국이 된 것 같습니다. 출입구 앞에 지금 쪼로록하게 소파를 놔놨는데 아마 유치권 행사자들이 여기서 이제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갖다 놓은 것 같은데 굳이 제 생각에 저걸 지키고 있을 필요가 있을까요? 이 건물 뭐 떼갈 것도 아니고 안에 뭐 짓기로 이런 거 해봐야 누가 뭐 돈 된다고 훔쳐 가겠습니까? 그 무거운 걸 여기도 향나무를 많이 심어놨는데 저게 저주의 상징인지 어느 폐교나 망한 건물 가면 항상 향나무가 있습니다. 디즈니 스파랜드 요 바로 옆에 보면 또 호텔이 아 멋지죠? 멀쩡해서 저는 영업을 하고 있는 줄 알고 가까이 와보니까 야 여기도 엉망이네요. 지금 뭐 정원은 완전히 잡초밭이 돼 있고 예 계단도 흉물스럽게 돼 있습니다. 수십억은 넘게 들었겠죠. 최소한 이 호텔. 지금 뭐 코로나 이후에 여기 도미노처럼 숙박시설은 다 망했습니다. 지금 저 안에 보니까 막 유리창도 깨져 있고 야 이 석판 사이로 지금 뭐 풀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야 이 지역은 한번 와보니까 이 온천장에 공동묘지 같습니다. 예 다 망했어요. 영업하는 데는 몇 군데 보이긴 하는데 사람도 없고 썰렁합니다. 이 건물도 지금 폐군물이네요. 한번 자세히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 입구부터 벌써 뭐 잡초가 나를 반기고 있네요. 예 이 건물은 제법 된 것 같습니다. 뭐 한 30년? 네 그 정도 된 오래된 건물인데 흉측스럽게 폐군물 온천장 호텔도 망한지가 한참 지난 것 같습니다. 주차장은 텅 비어서 차 한 대 없고 이설비도 오늘 부슬부슬 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분위기가 그시기하네요. 한창 번성기 때는 이 주차장이 꽉 차고 이 인근의 도로도 양쪽으로 차가 다 세워져 있었습니다. 주차장 옆에 이렇게 보니까 무슨 시설이 있어요. 그래서 자세히 가서 읽어보니까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그런 시설이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뭐 식당에 가스 얼마나 쓴다고 이렇게 큰 가스 탱크하고 공급장치가 필요한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자료 조사를 좀 해보니까 등읍 온천 이게 온천수가 온도가 뜨뜻미지근합니다. 우리나라 온천 기준은 25도 이상이 돼야 온천으로 인정을 받는데 여기는 26도가 나왔답니다. 온천수가 모자라서 골짜기 또락물도 끓여다가 썼답니다. 원탕 온천수 온도가 이렇게 낮으니까 이제 물을 끓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도시가스로 해가지고 물을 대량으로 끓여서 이런 숙박시설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하루에 나오는 치수량도 120톤밖에 안된답니다. 120톤 가지고는 모텔 3개가 사용해도 모자랄 정도의 양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여기 온천장들 대부분 다 망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버려진 폐건물이 많죠. 한 5년 전에 공포체험하던 유튜브가 백골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유서에는 이렇게 적혀있었답니다. 저는 가족이 없어요. 백골시신이 발견된 곳이 바로 이 모텔입니다. 지금 입구쪽에는 수풀이 자라서 도저히 사람이 들어갈 수도 없을 정도가 됐습니다. 이 동네는 보니까 멀쩡해 보여도 가까이 와보면 다 폐업을 하고 망했습니다. 이 전체 건물 중에서 제가 봐서는 한 60-70%는 거의 폐업 상태입니다. 여기 모텔 입구도 펜스를 쳐놨죠. 영업을 안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데가 여러 군데 보이네요. 우리가 옛날에 온천 가면 원탕 거의 없다. 다 물 끓여가지고 그렇게 온천으로 속이고 온천장사한다 그렇게 했는데 그 말이 사실이네요.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그런 진실을 다 알죠. 그렇게 소문이 퍼지면 이렇게 망하는 겁니다. 이 건물은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지 경찰에서 이렇게 출입권지 플랜카드를 붙여놨습니다. 붕괴 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상당히 위험한 그런 건물인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온천장 지으려면 과거에도 몇 십억 이상은 투자를 했을 겁니다. 과연 장사가 얼마나 잘 돼가지고 투자비 원금이라도 회수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온천 같은 경우에는 주말 장사죠. 평일날은 거의 손님이 없습니다. 여기는 식당 건물 같습니다. 식당 건물인데 지금 주위에 다 폐업물들 밖에 없기 때문에 이 식당도 지금 간판을 띄워놓고 빈 건물로 안에 텅텅 비어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네요. 여기 무인텔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셔터가 다 내려져 있죠. 그래서 저는 손님이 이렇게 많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저 끝에 몇 개만 지금 오픈해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셔터가 내려진 곳을 제가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안에 자동차가 없어요. 그냥 방을 사용 안 하니까 저렇게 셔터를 내려놓은 겁니다. 여기 스위스 온천장이네요. 여기도 출입구를 차단을 냈습니다. 영업을 안 한다는 이야기죠. 수도 해울릴 수 없이 많은 건물들이 이렇게 폐업해가지고 비어있습니다. 이 건물은 상당히 모던하게 최근에 지은 것 같습니다. 컬러풀한 그런 디자인을 해놨는데 저는 여기 영업하는 줄 알고 들어와봤는데 여기도 잡초가 무성하고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디자인이 상당히 젊은 친구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디자인인데 요새 젊은 사람이 많이 없다 보니까 손님이 없었겠죠. 여기 보면 경고판 어느 건물마다 다 붙어있습니다. 주위에 폐업물이 가득한데 여기에 또 새로 신축으로 온천 스파 빌딩을 짓고 있습니다. 야 이거 무슨 배짱인지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되네요. 코로나 이후에 사람들이 단체로 목욕하고 이런걸 상당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목욕 문화도 풀빌라 이런 단독형으로 이미 추세가 변했습니다.